이번 영상은 노드레드를 이용한 기기 제어와 센서 측정입니다. 노드레드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에서 이벤트를 다루는 간단한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센서를 다루기 위해서 파이썬을 이용했습니다. 이 노드레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센서를 다뤄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낮은 수준의 하드웨어와 온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다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양한 수준의 이벤트 흐름을 쉽게 다루는 도구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된 시각화 도구이고요. 사물 인터넷 IoT 응용을 제작하는 비주얼 도구이며 다양한 연동을 간단하게 그려서 확장하기 때문에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드레드를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센서를 다룰 때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드.js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 하는데요. 노드레드는 노드.j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버 측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이며 구글의 V8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이용한 오픈소스 서버 플랫폼입니다. 빠른 실시간 네트워크 응용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레드는 라즈베리 파이 OS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명령어를 통해서 노드.js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노드레드 스타트라는 명령어를 적어주시면 다음처럼 내용이 뜨게 되고요. 노드레드가 실행되고 나면 HTTP 127.0.0.1.1880 페이지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접근해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라즈베리 파이 말고 윈도우에서 접근을 하시려면 192.168.0.150 콜론 1880으로 들어가시면 윈도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소리는 즉, VNC나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P 주소는 우리가 이전에 고정 IP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IP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라즈베리 파이 IP가 이 IP가 아니신 분들은 해당 라즈베리 파이 IP에 맞게 뒤에 1880 포트 추가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근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될 텐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LED 제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 파이 카테고리에서 GPIO INL 선택할 건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안에 RPI, GPIO IN이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하여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핀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핀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핀은 GPIO 18번으로 이 핀을 선택해 주시고 이름을 LED로 작성하여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 핀이 LED로 변경되게 되고 이 변경된 LED에 이그젝트 두 개를 붙여서 연결해 줍니다. 끌어와서 이 네모난 박스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연결이 되고요. 끌어온 이장트는 커먼이라는 카테고리에 존재하며 이장트를 끌어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 LED ON LED OFF를 설정하시고 켜지는 거 않나 꺼지는 거 않나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이 다음에 LED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금방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나면 여기 있는 버튼 클릭 시 LED가 껐다 켜졌다 하시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껐다 켜졌다가 되시는 걸 확인하시면 우리는 스위치를 통해서 이 LED를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회로도에서 스위치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스위치를 박으신 다음에 첫 번째 라인에다가는 GPIO 17번과 두 번째 라인에는 음극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회로도가 살짝 잘못되어 있는데요. 한 칸 내려서 음극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GPIO 18번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붕 떠 있는데요. 누르고 난 뒤에는 이렇게 눌리게 되어 3번과 4번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ower를 넣고 gnd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되면 누르기 전까지는 여기가 뻥 뚫려 있어 이 전력이 송수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눌리고 나면 전력이 오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이렇게 전력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력을 전송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전력으로 여러가지 내용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풀 업 풀 다운 회로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플로팅이라는 것은 이제 5V 혹은 0V를 회로에 입력했을 때 하이와 로우 그러니까 전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이유는 주변 전기장 상태에 따라서 입력값이 불안정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풀 업과 풀 다운 회로도입니다. 풀 업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 경우에 정기적인 신호 1을 전송합니다. 스위치를 누른 경우에는 일직선에 있는 gnd로 전류가 흘러서 정기적인 신호 0을 전송합니다. 풀 다운은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 경우에 정기적인 신호 0을 전송하고요. 스위치를 누른 경우에는 gnd로 흐르지 못하게 하여 정기적인 신호 1을 전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위치를 눌러야 1이라는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풀 다운 회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하고요. 풀 업과 풀 다운 회로도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다음 형태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여기서 VCC와 RES와 전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를 눌러줘야지만 전력이 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는 우리가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풋, 인젝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풀 다운 회로도를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하단쪽에 보시면 풀 다운 회로도가 있기 때문에 풀 다운 회로도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스위치를 누르셔서 LED를 켰다 끄셨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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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